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홍길동 같은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이번에 친한 친구가 딸을 낳았는데 애가 완전 지 아빠 판박이더라구요. 그래서 야 얘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이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버럭버럭 고함을 지릅니다. 미쳤냐면서요. 원재 친구 아기 보고 신랑 판박이라 했더니 얘가 화를 내요. 얼마 전에 저랑 친한 친구가 딸아이를 낳았습니다. 그런데 애 얼굴을 보니까 지 아빠를 쏙 빼닮았더라구요. 사실 그래요. 제 친구지만 솔직히 친구보다는 얘네 남편 인물이 더 나은 편입니다. 네 맞아요. 참 잘생긴 사람이죠. 여하튼 사진을 보니까 피부 색이며 또 얼굴 전체적인 생김새 그리고 아직 신생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잘난 지 아빠 이목구비 이런게 벌써 눈에 다 보이고 아 그냥 누가 봐도 지 아빠 판박인거에요. 봉어빵. 그래서 야 첫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더니 진짠가보다 야 니네 신랑이랑 너무 닮았다. 완전 붕어빵이야. 꽁꽁씨 미니미 같네. 진짜 귀여워. 이랬더니 얘가 바로 전화를 걸어와요. 그리고 대뜸 엄청 기분 나빠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. 야 너 미쳤냐면서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야 김콩콩 너 왜 그래 이랬더니 그냥 나를 닮았다고 좀 해주면 안되냐 이러더라구요.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는거야.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일단은 침착하게 야 아직 많이 어리잖아 애들 얼굴이야 크면서 계속 바뀌는거고 어차피 니들이 엄마랑 아빤데 둘 중에 누굴 닮아도 어때 그저 예쁘면 됐지 이렇게 말을 하고 일단 뭐 넘어가긴 했는데요. 저는요 지금도 이해가 안되요. 아니 그렇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옆집 아저씨 닮았네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지 남편이잖아요. 일단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거고 또 친구 본인 스스로보다 지 스스로가 남편 인물이 더 낫다는걸 알아요.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. 얘도 지 잘난 남편 얼굴 뜯어먹고 산다 이런 농담을 해요. 세상 누가 봐도 남편 얼굴인데 그게 왜 기분 나쁘냐 이거죠. 안 그래요? 내가 욕을 했으면 뭐랬어. 여하튼 이때 얘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그 이후로는 얘랑 진짜 뭔 말을 못하겠어요. 그래서 이젠 대화를 잘 안하게 됩니다. 참고로 저도 기혼이에요. 거기다 결혼을 제가 훨씬 먼저 했는데 뭐 딩크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잘 몰라주는 걸까요? 만약 제가 아이를 낳았고 주변 사람들이 네 남편 닮았다 이러면은 나는 기분 좋을 것 같거든요. 혹시 아기 얼굴 가지고 누구누구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게 이것 자체가 신뢰고 잘못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좀 해주세요. 후기 있습니다. 댓글 1번 이거는 아기 엄마 본인도 자기 얼굴 못난 거라니까 그지같은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쓴이 잘못 아닙니다. 2번 이거요. 자기 인물이 못나서 그런 자격지심 절대 아니에요. 내가 열 달을 품고 그 죽을 고생을 해서 낳았는데 나 닮았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으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. 저도 아이를 낳았는데 저희 남편 완전 판박이에요. 전부 다 보는 사람마다 남편 닮았다 이런 소리하고 저 닮았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해가지고 너무 기분 나빠서 엉엉 운 적도 있어요. 진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표정관리 하나도 안 되고 너무 싫은 거예요. 특히 저희 시모 저하고 똑 닮은 부분이 애가 있는데도 뭐 고모를 닮았니 뭐 시아버지를 닮았니 이래가지고 더 짜증났고요. 저희 아이 객관적으로 봐도 못생긴 게 아닌데 못생기고 이쁘고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낳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남편 이야기만 하니까 그게 너무 서럽고 기분 나쁘더라고요. 심지어 눈 빼고는 전부 다 저를 닮았거든요. 근데 눈이 너무 세서 남편이랑 똑같은 느낌이라 더 짜증이 나요 저는 이게 뭔 말이야 3번 예전에 내가 우리 첫째 낳았을 때 우리 친언니가 애를 빤히 보더니 빤히 터지면서 야 이랬어 씨 도둑질은 못한다고 하나보다 아니 어쩜 이렇게 제부랑 똑같이 생겼냐 너무 신기해 이러면서 볼 때마다 웃고 그래가지고 나 기분 되게 나빴거든요. 그런데 정신 차리고 우리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진짜 이거는 닮아도 너무 닮아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. 내가 졌지 뭐 4번 저는 남편입니다마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. 뭐 제가 봐도 그렇고 정말 세상 누가 봐도 다 저를 닮았다고 그러고 뭐 그런 말을 합니다. 심지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즉 아기였을 때 사진을 보면 눈 코 입이 완전 똑같아요. 그런데 처음에는 아내도 남편인 저를 닮았다면 웃고 좋아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아무도 애가 엄마 닮았다 소리를 안 해주니까 상처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럴 수가 있다 이거예요. 그러니 친구한테 애가 아빠를 닮긴 했지만 여기 여기는 너를 닮았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 5번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. 지금 안 그래도 온 사방천재여서 신랑만 닮았다고 하는데 친한 친구인 스님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. 6번 아니 내가 열 달 동안 품었다가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엄마 닮았다 소리 좀 해주면 안 되는 거야? 진짜 못해 처먹었네. 7번 아니 그럼 닮은 걸 닮았다고 하지 그게 왜 서운한 거요? 어? 어? 시모, 시부, 시누이 친정부모, 형제 닮았던 것도 아니잖아. 네 남편인데 8번 아 좀 그런 게 있어요. 저도 애를 낳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시가 식구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아빠 판박이다 이러는데 사실 뭐 워낙에 닮아서 저도 인정을 했죠. 사실 그래요. 애가 아빠를 닮지 누굴 닮겠습니까? 그런데 이분 시 사촌 동생을 닮았니? 귀는 시모 사촌을 닮았니? 그러면서 진짜 추구도 저 닮았던 소리를 안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에요 어머님 이분 저 닮았어요 이랬더니 아니랍니다. 시 이모 할머니를 닮았대요.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남편 닮았다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올라오더라고. 아니 애같이 엄마 아빠를 닮지 무슨 시 이모 할머니의 시 사촌 동생을 닮는답니까? 장난하나 진짜 아마 스니 친구도 많이 시달려서 예민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 그냥 그러리 하며 웃어 넘어가세요. 시간 좀 지나면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. 이거 보니까 퍼지 할배가 생각납니다. 온 동네 할머니 할배들이 저를 보고 니는 퍼지 할배 닮았다. 퍼지 할배가 누구냐면 저랑 먼 친척 할아버지입니다. 9번 아니 나도 여자지만 진짜 이해가 안되네. 누가 고생해가지고 애 낳은 거 몰라? 어? 그거 알아준다고 일부러 엄마 닮았다 소리를 해달라고? 진짜 예민하다 예민해. 뭔 말을 못하겠네. 10번 100번 양보해서 엄마 닮았다는 소리 못 들은 거 서운할 수도 있죠. 그런데 왜 이렇게 애꿎은 친구한테 난리야? 어? 아니 친구가 뭐 귀에다 대고 야! 니 남편 판박이다!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라도 질렀어? 진짜 그지 같니? 11번 이상하다. 나는 저런 소리 들어도 기분 하나도 나쁘던데. 아니 왜 그럴까? 추가 아이고 이게 뭐라고 오늘의 판까지 올라왔네요. 일단 답변 주신 분들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주위에서 다들 얘한테 남편 쏙 닮았다고들 하지만 애 낳느라 제일 고생한 건 친구 본인이고 그러니 그런 서운함이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. 그리고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그 듣고 싶은 말도 못해주냐? 너 진짜 못해 처먹었다.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보이는데요.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거지. 이 친구가 자기 닮았다는 말을 듣고 싶을까라는 그런 발상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. 아예 그러니까 그 어떤 의도도 없었다 이거죠. 그리고 친구 남편 인물이 친구보다 더 나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제 친구가 막 박색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보자마자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똑 닮았다라는 소리가 바로 튀어나온 겁니다. 여하튼 이거 제가 뭐 따로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만약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 둘 다 닮아서 아이가 참 이쁘다. 이렇게 말을 해줄게요. 뭐 그렇습니다. 사실 그래요. 이런 아기 얼굴과 관련된 사연을 볼 때마다 저도 과거에 제가 했던 잘못 죄가 떠오릅니다. 몇 년 전에 한 번 풀었던 것 같은데 못 들은 분들이 계실 테니까 리바이벌 한 번 하겠습니다. 한 20살 그쯤부터 알고 지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. 오래됐죠. 얘 별명이 비수였습니다. 비수. 왜 비수였냐면 그때 어린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남녀와 친하게 어울려 지내다 보면 별명 같은 거 지워주잖아요. 그리고 되게 좀 격없이 지내다 보면 야 너는 얼굴이 무기야. 서로 이렇게 디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. 얘가 얼굴이 비수다. 무기다. 그래가지고 비수가 된 건데 사실 이것도 얘 잘못도 물론 있습니다. 저희도 잘못한 거지만 그런 별명을 지어주면 안 되는 건데 얘도 잘못을 했어요. 왜냐하면 얼굴이 여자로 살아가기에는 참 안타까운 그런 애였거든요. 그래서 남자한테 관심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타고난 성정이 그런 건지 거의 모든 남자한테 다 들이댔어요. 그래가지고 이런 별명이 붙은 건데 여하튼 그러던 어느 날 애가 갑자기 사라졌고 한 2년인가 있다가 나타났는데 얼굴을 다 갈아엎고 온 거예요.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천만 원 쓴 것 같았습니다. 듣기로는.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나타났지만 그래도 원파는 있더라고 대단한 건 했죠.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또 열심히 들이대가지고 결혼을 금방 하더라고 25인가 그때 했을 겁니다. 그래가지고 아이를 딸아이를 낳았는데 낳고 한참 뒤에 몇 달 뒤에 다 같이 보게 됐어요. 아마 그럴 겁니다. 저도 기억이 좀 애매한데 아무튼 다 같이 보게 됐는데 처음 보는 아이니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. 어머 네가 누구니 안녕 귀엽다 이런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.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차례가 된 거예요. 근데 딱 보니까 작은 비수야 그냥 작은 비수 그 자체었어요.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귀엽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순간 이쁘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. 제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렇게 말이 안 나온 게 아니라 거짓말이 안 되는 거야. 그 순간 왠지 귀엽다 이쁘다 해주면 오히려 그게 더 욕을 하는 느낌 이 기분 진짜 아실 겁니다. 거짓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순간 엄마는 성형을 했는데 아이는 안 해가지고 옛날에 엄마를 닮았네 막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막 들어오면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저도 모르게 죄를 지었죠. 아이고 자연산이네 이래가지고 귀싸대기를 얻어 맞았는데 아 물론 바로 사과했습니다. 열대를 쳐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를 지었죠. 저도 모르겠어요. 왜 그 순간 자연산이란 말이나 나왔는지 아무튼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면서 비수야 잘 살고 있니? 궁금하네. 감사합니다.